구성진 음색 이향일이 부릅니다.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이대로 떠날 수 없잖아 우리가 이대로 헤어진다면 영영 이별이나 같은데 이루지 못한 사람 세월이 크는데 왜 없을까 한때 가별아 서두르지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우리 달리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생각해 봐 잊지 못할 사람아 잊지 못할 사람아 우리 다시 생각해봐 잊지 못할 사람아 잊지 못할 사람아 우리 다시 생각해봐